대추나무를 조금 옆으로 넓게 키웠더니 택배투가 더 잘 되는 것 같지? 아무래도 좀 낫겠지? 저희 대추나무 착가현황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거 가려고 하는 것 같애? 네 이쪽이 많이 달렸다 밑에서 보니까 여긴 정말 많이 달렸네? 더 큰 애도 있고 얼추 다 큰 애도 있고 그러네 아직도 더 크나봐 이렇게 울릉불리하면 더 크더라고 더 많이 크대? 항상 보면 맞아요 더 큰 애도 있고 계속 쓰게 된 애도 있고 더 큰 애도 있고 그런 애도 있고 그는 계란말은 더 안 돼? 이쪽이 햇볕이 더 잘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 같아 이쪽이 더 색깔도 더 좋은데? 올라옵니다 아멘 와흐 와 지금 계절이 또.. 대추가 이제 피크인 계절이 된거야? 그렇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